이 강의에서는 보안 스캐너로 알려진 NMAP이라는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MAP은 일반적으로 리눅스 플랫폼 위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윈도우, 맥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오픈소스 툴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NMAP을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인 염이나 apt 개수를 사용하여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는 NMAP.org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최신 버전을 받아 컴파일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MAP의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NMAP의 주 기능인 포토스캔의 경우 현재 법률상 불법에 속하기 때문에 NMAP을 테스트하실 때는 반드시 개인 서버나 스캔을 위해 공식적으로 열어둔 그러한 서버로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NMAP의 기본적인 활용법을 알아볼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다음처럼 NMAP 뒤에 타겟 IP 혹은 도메인을 넣어서 스캔을 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할 경우 NMAP은 현재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디폴트 옵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약 천 개 정도의 TCP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되는데 스캔을 하는 도중 NMAP의 자체 알고리즘에 따라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에 반응을 하여 적절한 딜레이로 NMAP이 스캔을 수정하게 됩니다. 스캔을 하면 이처럼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데요. 중간에 엔터를 치시면 현재 NMAP이 진행한 상황을 요약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이 NMAP의 전체적인 결과를 미리 확인해 놨는데요. 일단 이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과는 열려있는 포트, 포트의 상태, 그리고 포트가 하고 있는 서비스 세 가지로 나눠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경우는 22번 포트로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실행 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의 상태는 오픈, 그리고 보여지지 않은 클로즈드, 그리고 필터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픈은 현재 스캔을 하기 위해서 보내진 패킷이 상대 서버에 도착을 하였고 또한 상대 서버에서 포트가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오픈이라고 스테이트가 설정이 됩니다. 클로즈는 보낸 패킷이 타겟 서버에 도착을 하였지만 포트가 닫혀있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경우 그 경우를 클로즈드라는 스테이트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터드라는 스테이트는 보낸 패킷이 타겟 서버에 도착을 하기 전에 방화벽이나 기타 필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경우 필터드라고 스테이트가 설정이 됩니다. 이 외에도 오픈 슬래시 필터드라는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앤맵이 오픈인지 혹은 필터드인지 두 가지 스테이트를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클로즈 필터드라는 스테이트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드인 서비스 필드는 현재 보여지는 포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서비스명을 사용자가 보기 쉽게 풀어서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란이 됩니다. 이 다음으로 저희가 확인한 이 서비스 각 명의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버전을 검색하는 방법은 nmap-sv라는 옵션 뒤에 target ip를 주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그 ip 대역에 열려있는 서비스의 버전을 스캔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앞에 s가 현재 스캔을 하게 될 옵션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걸 명시해주고 저희가 적은 v라는 옵션이 버전 스캔을 하겠다라는 옵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 5 옵션을 통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운영체제 버전 또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로우 소켓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루트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옵션을 동시에 적용해서 출력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sv 그리고 바 5 옵션을 통해서 스캔을 한 결과 ssccure셀이인 ssh와 http 서비스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5 옵션을 통해서 운영체제가 검색이 되는데 nmap이 운영체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 nmap의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가장 확률이 높은 os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나 운영체제를 판단하는 방법은 nmap 안에 미리 정해진 패킷을 보내고 돌아오는 응답이 각 버전별로 다르다는 것을 이용해서 nmap이 버전과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패킷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탐지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이 보내게 될 패킷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 옵션이 바로 버전 intensity라는 옵션을 통해서 뒤에 숫자가 0에서 9까지 넣을 수 있고 각 숫자가 높아질 때마다 더 강한 강도로 많은 패킷을 보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숫자를 주면 버전의 정확도는 낮아질 수 있으나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스캔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336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일반 스캔과는 달리 버전 intensity를 1로 줬을 경우에 142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스캔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트와 IP 대역을 지정하여 nmap에서 스캔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nmap의 기본적인 옵션으로 스캔을 하게 될 경우 약 1,000개의 nmap에 등록된 TCP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옵션으로 진행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필요하지 않은 포트에 대해서도 스캔이 진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포트만 지정하는 것이 속도적으로도 유리하고 탐지를 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nmap에서 필요한 포트를 지정하는 방식을 barp 옵션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nmap에서 다음과 같이 barp 옵션 뒤에 22번 즉, ssh 서비스에 대해서만 스캔을 하고 싶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한 개의 포트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포트에 대해서 검색을 해야 할 경우 다시 barp 옵션을 통해서 22번 포트부터 80번 포트까지 모두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처럼 연속되지 않은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하고 싶은 경우 컴마를 통하여 22번과 80번 포트 두 개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캔을 22번 포트에 대해서만 진행을 할 경우 nmap은 22번 포트에 대해서만 검색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2번에서 80번까지 스캔을 진행을 하면 nmap은 22번부터 80번까지 스캔을 하고 나머지 포트에 대해서는 스캔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nmap에서는 서비스 명을 통해서 스캔을 하는 방법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포트 뒤에 포트 번호가 아니라 서비스 명을 적는 것만으로도 nmap이 그 서비스를 포트 명으로 알아서 변환을 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비스 명 뒤에 별, 즉 와일드 카드와 같은 문자를 붙일 경우 nmap은 이것을 인식을 하여 smtp로 시작하는 모든 서비스 명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nmap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TCP 스캔 방식 외에 UDP 포트에 대해서도 스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UDP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해야 할 경우 포트를 지정하고 싶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적은 명령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S 옵션은 이전에 말했듯이 스캔 방식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캔 방식은 T, 즉 TCP 스캔, U, UDP 스캔 두 가지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바 P 옵션은 포트에 대한 지정을 하게 되는데 T는 TCP 포트 U는 UDP 포트에 대한 명시를 하게 됩니다. T, TCP는 25번부터 35번까지 스캔을 진행하며 UDP에 대해서는 53, 54 두 개의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UDP 스캔을 위해서는 루트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Ubuntu에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도라는 명령어로 관리자 권한으로 뒤에 있는 명령어를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명령어를 실행시킬 경우 TCP에 대해서는 25번부터 35번까지 스캔이 진행되며 UDP에 대해서는 53번과 54번에 대해서 스캔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N맵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포트에 대한 스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으로 바, 탑, 포츠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N맵 뒤에 바, 탑, 포츠라는 명령어를 적고 뒤에 숫자를 적어주게 되면 N맵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리스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0개의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말 중요한 포트 5개에 대해서만 자신은 스캔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N맵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5개의 포트에 대해서만 스캔이 가능하여 정말 필요한 포트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검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포트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IP 대역을 지정하여 스캔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 대역을 스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CIDR 방식을 이용한 IP 대역 표기를 하는 방법과 콤마 대시 두 가지 옵션을 통해 IP 대역을 지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CIDR 방식을 통한 IP 대역 표시를 하는 방법은 다음처럼 IP 뒤에 슬래시를 적고 숫자를 적음으로써 IP 앞부분부터 24비트까지는 같은 값을 쓰고 마지막 8비트에 대해서 이 값을 변경시키며 총 256개의 IP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192.168.242.1.2.128번 포트 즉 256개 중에서 3개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을 N맵이 감지하였고 각각의 열린 포트와 상태 그리고 서비스명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 말고 컴마 대시를 통한 IP 대역 지정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192.168.0을 찍고 점과 점 사이에 대시나 컴마를 통해서 포트를 지정하는 방식과 같이 IP 대역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명령어와 같이 치게 되면 192.168 다음으로 241.242 두 가지가 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0.0.0.0 그리고로 구분이 되며 다음에 10 11 이렇게 IP가 올 수 있어서 총 6개 IP에 대해서 N맵이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총 6개의 IP 주소에 대해서 스캔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일드 카드를 통하여 192.168.242로 시작하는 256개의 IP에 대해서 혹은 65,536개의 IP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N맵으로 검사를 하다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스캔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파일을 통하여 IP 적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에 125부터 130까지 그리고 로컬 호스트에 대해서 IP 스캔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로 IP 리스트.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IP 리스트.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N맵에 인풋을 가져오겠다라는 옵션을 통하여 파일에 적힌 IP에 대해서 스캔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IP 스캔을 하다보면 제외하고 싶은 IP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192.168.0부터 255번까지 다 스캔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사이에 몇 개 IP를 빼고 싶다 이 경우에는 바바 익스클로드 라는 옵션을 통하여 IP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처럼 192.168.242.0 그리고 CIDR 표기를 통하여 256개 IP를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44번에서 88번 그리고 98번 IP를 제외하고 싶다 이렇게 옵션을 줘서 검사를 하면 실제로 256개의 IP를 검사를 하지 않고 저 IP 대역이 제외된 210개의 IP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싶은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을 읽어와서 하고 싶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싶은 IP를 파일로 기록하고 저장을 한 뒤 Exclude File 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여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을 통하여 IP에 적힌 파일을 검사를 하는데 이 중에서 IP 벤에 적힌 IP에 대해서는 스캔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옵션을 모두 통합하여 스캔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 즉 스캔 옵션은 V 즉 서비스 버전에 대한 스캔을 진행하게 되며 포트는 22번 그리고 80번 두 개의 포트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 또한 IP는 128번부터 155번까지 스캔을 진행하겠다. 하지만 그 중에서 IP 벤.txt에 있는 IP 대역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다음처럼 스캔할 경우 이 IP 대역의 모든 포트 이 IP 대역의 22번과 80번 포트에 대해서 스캔을 하여 버전을 띄워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N맵의 기능 중에 하나인 스텔스 스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맵은 기본적으로 스캔을 하게 될 경우 TCP 커넥션을 통하여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TCP 커넥션은 잘 알려진 3-way handshake 라는 방식을 따라 연결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스캔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가는 패킷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건데요. 이를 위해서 와이어샤크 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N맵과 같이 apt-get 염과 같은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으로 설치하시거나 공식 사이트에서 소스를 받아 컴파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일반적인 권한을 가진 즉 루트 권한이 아닌 사용자가 N맵을 통해 스캔을 진행했을 때 실행이 되는 TCP 커넥트 스캔에 대해서 패킷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와이어샤크를 루트 권한으로 실행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일반적인 사용자의 경우 즉 N맵을 바로 실행을 하여 보시다시피 PN 즉 핑스캔을 하지 않고 바로 포트 스캔을 실행하겠다는 그러한 옵션을 주어 22번 포트에 대해서만 스캔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TCP 커넥션이 세 단계에 거쳐 첫 번째 씬 패킷 두 번째 씬 액 패킷 세 번째 액 패킷 을 통하여 연결이 수립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3단계의 연결 방식을 모두 거치게 되는 경우 스캔을 당하는 서버측 에서는 이러한 연결의 로그를 파일로 남기게 됩니다. 즉 이러한 연결의 기록을 피하기 위하여 3단계의 정상적인 스캔을 거치지 않거나 혹은 이상한 플래그를 가진 패킷을 보내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포트의 열림을 확인하는 방식을 스텔스 스캔 이라고 하게 됩니다. 스텔스 스캔은 일반적으로 임의의 패킷을 만들고 TCP 커넥션의 규약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며 관리자 권한의 로우 패킷을 생성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스텔스 스캔의 가장 기본적인 신 스텔스 스캔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스텔스 스캔이란 아까 보셨다시피 신 신액 마지막 액 3단계 중에서 신을 보낸 후 신액을 받았을 때 마지막에 액을 보내지 않고 연결을 종료시켜 버리는 그러한 스캔 방식을 읽혔습니다. 이 경우 서버 측에서는 신액 즉 접속을 해도 좋다라는 응답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액이라는 메시지로 들어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연결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로그에 기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패킷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스텔스 스캔은 이전에도 말했듯이 S옵션 즉 스캔 옵션에 S라는 인자를 주어 실행할 경우 신 스텔스 스캔 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스캔이 진행되게 됩니다. 역시나 관리자 권한이 필요함으로 수도 라는 명령화를 통해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다음처럼 오픈 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고 실제로 뒤에 패킷이 오가는 것을 보게 되며 씬을 보내고 씬 액을 받자마자 RST 즉 즉 리셋 패킷을 보내 연결을 강제 종료 시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씬 스텔스 스캔 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반만 연결을 진행한다 라는 의미로 TCP half open 이라는 방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Nmap 에서는 이러한 씬 스텔스 스캔 을 제외한 그 외에 다양한 스텔스 스캔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러빗 Ant